오늘은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.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. 사랑에 있습니다. 우리 기독교는 like,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love입니다. 좋아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를 추월하는 인생이 아니라 초월의 인생, 또 초월하는 그 사랑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가치와 생명이 아니겠습니까? 저는 이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. 암병동에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한 예쁜 아가씨가 찾아옵니다. 그 아가씨가 찾아와서는 청첩장을 내밉니다. 제가 이번 5월에 결혼합니다. 참 아름다운 시간들이죠. 그런데 이 아가씨는 바로 암병동에 얼마 전까지 입원했던 환자였습니다. 이 의사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. 왜냐하면 이 아가씨는 암말기였기 때문입니다. 이 암말기에도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표정관리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의사선생님은 이 아가씨에게 묻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해.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어? 라고 물었습니다. 그러자 이 아가씨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. 제가 이제 암말기라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윈드서핑. 그리고 하나 스킨스쿠버였습니다.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. 윈드서핑을 배우고 또 스킨스쿠버를 배우는 동안 그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와 첫눈에 반했습니다. 그리고 그녀는 그 스킨스쿠버를 하면서 점점 깊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점점 더 깊은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.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. 의사선생님께서 와 놀랍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. 그런데 의사선생님은 잠시 침묵을 하고 그 아가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. 진짜 결혼할 건가?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의사선생님은 정말 묻고 싶은 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결혼할 남자도 당신의 말기암을 알고 있습니까? 그러자 이 아가씨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답을 합니다. 알고 있습니다. 그럼요. 당연하죠. 이 의사선생님은 또다시 침묵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묻습니다.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고도 결혼한단 말인가? 이때 아가씨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. 그럼요. 저를 사랑하니까요. 이 아가씨가 청첩장을 놓고 돌아갔을 때 창문을 바라보면서 의사선생님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? 말기암인데 곧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삶을 살 수 있을까?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죽을 줄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크리스도의 그 끝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. 저는 이 아가씨의 사랑도 아름답습니다.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이 남자가 말기암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선택했다는 이 놀라운 사랑. 이 시대에 진정으로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? 저는 얘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. 사랑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. 사랑은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빠져들고 싶습니다. 주립! 사랑합니다!